경찰봉 유혈 진압에 격분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선언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양대노총 가운데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는 한국노총은 윤정권 1년간 주 69시간 노조 회계 투명성 국고보조금 중단 문제가 있을 때도 참아왔는데 이번 경찰봉 유혈 진압으로 현장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입장입니다.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CBS 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 정부 들어서고 1년 동안 굉장히 인내했지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경사노위 탈퇴뿐만 아니라 윤 정권 퇴진 운동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진행자가 한국노총이요? 라며 놀라자. 네. 라고 답하면서 윤 정부가 한국노총을 하나에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어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경사노위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대정부 강경 투쟁 요구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다며 우리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면 민주 노총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양대 노총이 또다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이상 팩트TV 자막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